자 여기서 더 플러스 비교급 명법을 좀 연습하시겠습니다. 먼저 제 이령 가장 간단한 제 이령을 보시면요.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주절 역시 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주어 비동사 아무런 도치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어가 대명사일 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 이렇게 도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문 보시면요. The richer you are. 당신이 더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그렇죠.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you are 주어 플러스 비동사 형태. The richer you are. The healthier you are. 당신은 더 건강하다. 자 이 주절 역시 the healthier. 그렇죠. 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you are. 주어 플러스 비동사. 종속절과 주절 모두 주어 플러스 비동사 형태로 똑같습니다. 당신은 더 건강하다. The healthier you are. 당신이 건강할 개연성이 더 높다. The healthier you are likely to be. 그렇죠. 더 건강할 개연성이 더 높은 거겠죠. 그래서 The healthier you are likely to be.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이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더 건강할 개연성이 높다. The richer you are. The healthier you are likely to be. 그 다음에 제 2형 보시면요. 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주어 플러스 비동사. 종속절은 1형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절 보시면요.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때 비동사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주어. 그래서 도치가 됐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주절에서 주어와 비동사가 이렇게 도치되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주어가 명사이거나 길어질 때. 주어가 명사이거나 길어질 때는 비동사를 먼저 써준다. 짧기 때문에 먼저 써준다. 예를 보시면요. The more overweight you are. 당신이 더 과체중이면 과체중일수록. The more overweight.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The more overweight.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You are. 알츠하이머 위험은 더 높다. 더 높다. The greater is your Alzheimer's risk. Your Alzheimer's risk. 명사이면서 길기 때문에 is를 먼저 써주세요. Is your Alzheimer's risk. 이렇게요. 또는 is 생략. 자 is 생략하고 처음부터 해보시겠습니다. The more overweight you are. The greater your Alzheimer's risk. 제 3형 보시면요. 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자 3형부터는 일반 동사입니다. 도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죠. 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주절 역시. 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이렇게 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문 보시면 The higher we climb.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하이어.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위 클라임.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주절 보시면 더 추워진다. The colder it becomes. 자 더 colder.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it becomes.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The higher we climb. The colder it becomes. 자 제 4형을 보시면 의미를 문맥으로 추리할 수 있을 때 주어 플러스 동사 생략 가능. 예를 보시면 The more the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The more the better. 그 다음에 더 순어 더 배러. 이르면 이를수록 더 좋다. 더 순어 더 배러. 자 이렇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형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1형부터 4형까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형과 2형이 서로 혼합될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형끼리 혼합되는 문장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섞이더라도 다 1형부터 4형 안에 있습니다.